한 중학교에서 급식 대신 주는 도시락이 부시락에 제공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업체와 학교의 계약과 납품 과정 조사에 나섰습니다. 울산 공단에서 생산하는 발암물질량이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니스트에서 자석 하나로 혈액에서 혈장을 깨끗하게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감염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뉴스에스크 울산입니다.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급식 대신 주는 도시락이 공개됐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도시락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부실했습니다. 이런 도시락이 지난해 12월부터 제공됐는데 같은 도시락을 먹는 학교 선생님들조차 항의할 정도였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한 입에 먹을 양인 스파게티면은 퍼석해 보일 정도로 말라버렸습니다. 냉동 돈가스 3조각에 김치 한 젓가락, 무저림 몇 개가 반찬입니다. 콩나물국이라고 받은 국에는 콩나물 하나 보이지 않고 멀건 국물만 들었습니다. 이게 학부모 입장에서는 화가 날 부분은 정말로 맞습니다. 다 충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게 없도록은 했어야죠. 이 도시락의 가격은 4,800원. 울산의 한 중학교 학생들에게 급식 대신 제공된 도시락입니다. 이 학교 선생님들도 같은 도시락을 먹었는데 급식의 질이 형편없다는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먼저 좀 봐달라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원하는 식단이 어떤 건지, 그리고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게 어떤 건지. 해당 중학교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도시락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급식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원칙이지만 급식실을 중축하는 공사 때문에 학교 측은 도시락 급식을 선택했습니다. 학생과 교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학교 측은 도시락이 부실하다는 생각에 업체에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애초 학교와 계약한 공급 단가가 낮았고 외부 업체의 도시락이라 이윤을 남기지 않는 급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품질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학교와 업체 간의 계약 과정과 도시락 납품 과정을 신속하게 현장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학교에 부실 급식이 이뤄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울산 MBC는 시민들의 삶의 질, 도시 경쟁력과 직결되는 울산의 공해 문제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울산공단에서 나온 공해가 시민들에게 암을 일으키는 관련성이 드러났는데 공단에서 생산하는 발암물질의 양은 10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울산 지역 공단에서 취급하는 발암물질 총량은 2009년에 비해 2019년이 2.4배나 더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공해로 암에 걸리는데도 발암물질 생산량은 계속 더 늘어난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2009년과 2014년, 2019년 진행한 작업환경실태조사를 환경부가 재분석한 결과 울산 산단 내 폐암 유발 물질 가운데 가장 많은 물질은 황산과 석영이었습니다.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 중에서 가장 많이 취급한 물질은 벤젠과 일삼 부타디엔이었습니다. 특히 온산공단은 후두암과 백혈병이, 울산 미포산단은 백혈병과 폐암 유발 물질이 각각 가장 많이 취급됐습니다. 유해물질에 폭로된 상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니까 다른 어느 지역보다는 우리 특히 암발생이나 이런 것이 좀 많을 확률이 높지 않겠나 이뤄봐집니다. 환경부 예비타당성 조사팀은 이에 따라 건강 피해 가능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취급했던 발암물질과 주민 피해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들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기환경 관리가 지속적으로 과학적으로 유지되려면 과학적인 지식을 계속 쌓아야 되는, 축적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기 위한 기반이 사실 좀 부족해요, 울산가연 씨가. 환경부가 산단 인근 주민 182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환경에 만족한다는 의견은 28%에 불과했고 97%는 건강 피해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오늘 울산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7명이 추가됐습니다. 2명은 콜라텍과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로 자가격리 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4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거나 가족입니다. 나머지 1명은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울산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2,525명으로 늘었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보통 혈액 검사를 먼저 하죠. 질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혈액에서 혈장을 분리해내야 하는데 국내 연구진이 자석 하나로 100% 깨끗한 혈장만을 분리하는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혈액의 자석을 높여주는 나노물질을 첨가하고 자석을 갖다대면 혈구를 밀어내면서 혈장이 분리됩니다. 그동안 사용해온 필터로 혈장을 걸러내는 기술은 적혈구가 터지는 용혈 현상으로 깨끗한 혈장을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원심 분리기는 작게 만들기 어려워 휴대가 어려웠고 혈소판 분리가 번거로웠습니다. 강 교수팀이 개발한 기술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혈액 검사 칩은 작고 휴대하기 좋아 의료진이 감염병 발생 지역을 찾아가 혈액 검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정 질병을 염두에 두고 칩을 개발하면 분리된 혈장을 따로 옮기지 않고 칩 안에서 그대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전립선암의 질병 진단 지표인 PSA 단백질을 이번 방식으로 검출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 세균에 감염된 혈액을 검사했더니 기존의 원심분리 기술을 이용했을 때보다 두 배나 많은 세균 유전자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 기술로 혈액 검사를 하면 항체 형성 여부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웅상순입니다. 휴부 뉴스입니다. 국가산업단지를 새롭게 탈바꿈시킬 대개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과한 산학협업체가 구성돼 운영됩니다. 산단 대개조협업체는 혁신중개자와 지식생태계, 산업생태계 등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기술 개발과 인력, 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산단 대개조 사업은 울산과 미포 국가산업단지를 안전하고 첨단화하기 위해 수소산업 등 스마트 제조 혁신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2021년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주요 사업은 3차원 항공맵 구축과 항공 방역, 재선충 감시, 의약품 특수배송 등입니다. 이 사업에는 울산시와 울주군,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지역 드론 기업체 등이 참여하며 국비 등 18억 원이 투입됩니다. 울산 지역 학교 이동식 유전자 증폭 검사 시범 운영이 오는 6월까지 연장될 전망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동식 PCR 검사는 정확도가 높으면서도 접근성이 좋아서 학생과 교직원 반응도 좋다며 울산과 서울은 6월까지 신종 코로나19 PCR 검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학교 내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지난 3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동형 검체 채취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유흥업소 업주들이 오늘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업종에 맞는 현실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에 비해 유흥업소만 사회적 인식을 이유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대책이나 보상안을 제시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최근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행정조치 제59호를 발령하고 유흥업소와 콜라텍, 노래연습장 운영자와 종사자, 그리고 접객원 등에게 오는 28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남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3살 난 아이에게 10여 분 만에 7잔의 물을 마시게 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교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가해 교사와 피해 원생이 추가로 확인됐으며 기존 27건이던 학대 행위도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교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교사 2명의 학대 행위가 심각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가 실종 신고된 아동을 찾아 경찰에 인계해 무사히 귀가 조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관제센터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17분쯤 빨간색 가방을 맨 남자아이를 찾는다는 경찰 무전을 확인한 뒤 해당 아동을 발견해 19분 만에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북구는 이달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서비스로 실종 아동의 영상을 순찰차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빠르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방송국 PD인 척 속여 연예 관련 사업을 제안하며 수천만 원을 뜯어낸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7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방송국 PD인 것처럼 행세하며 음악 콘서트 진행 비용과 행사 소품 비용, 선물 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7명으로부터 7,3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시 남구 장생포 A 팩토리 사업 관련 부지 매입 의혹을 제기했던 울산시민연대가 해당 사업의 추경 예산 편성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울산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남구의 제1차 추경 예산안을 보면 A 팩토리 사업 운영비만 4억 3천만 원이 증가하는 등 주차장 공사비까지 총 7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며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이어 지난해 연말로 예정된 개관이 지금까지 늦춰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까지도 임대시설의 민간업체 유치가 이뤄지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잦은 비로 인해 배 흑성병 발병이 우려됩니다. 울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일 기준 평균 습도가 88%를 넘고 기온이 낮아 배 흑성병 발병의 최적의 조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흑성병은 엷은 흑색의 얼룩무늬가 생기는 병으로 심하면 썩거나 발육이 중단됩니다. 조선 기술인력을 육성하는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이 약 1년 만에 기술연수생 모집을 재개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달부터 오는 7월 말까지 용접과 도장 등 선체 조립과 전기와 배관 등 선박 의장 2개 직종에 모두 100여 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기술인력 모집은 향후 선박 건조 물량 증가에 대비해 기술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대중공업은 상황에 따라 100여 명의 기술연수생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기술교육원은 1972년 9월 개원 이후 지금까지 4만 3천8백여 명의 기술연수생을 배출하며 우리나라 조선업 발전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현대중공업